어느 가을날 밤에 한 경치 깊은 밤이야 가을 깊은 밤 닭이 벌써 두 번이나 울었는데 안방 큰 방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길게 오랫동안 켜놓는 등을 켜서 불빛은 회즛한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깨어있어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냐면 오가리를 썰어 호박을 이렇게 이렇게 가느다랗게 길게 해서 떡에다 넣고 그러는 오가리 박오가리 그리고 무르다가 석박지를 썰고 또 생강도 다지고 파도 청각도 다지고 마늘도 다지고 청각 냄새 나는 것 같이 향긋하다 그리고 방 안에는 또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냐 시래기 삶는 훈훈한 냄새가 풍겨 나오겠지 이 방은 훈훈해 왜냐하면 시래기를 삶고 있기 때문에 시래기 삶는다는 얘기 하니까 또 시래기 좋아하는 우리 며느리가 생각나네 우리 며느리 나에게 용돈 50만원 주는 걸 내가 이제 그만해라 했더니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해 가지고 더 많이 드릴게요 한 착한 산업은행 차장 우리 며느리 차장 우리 며느리 아이 참 양념 냄새가 싱싱도하다 밖에서는 또 양념 냄새 또 물 세우는 소리도 들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멋진 부분은 이 토방 토방 시골 초가집 한 방에 해콩으로다가 두부를 만든 거야 두부가 이렇게 만든 두부가 숨이 들어가고 있어 요건 또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두부를 갖다가 그냥 크다란 판으로 만들어 놓던 돌아가신 작은 엄마가 생각나네 두부 순두부도 주고 두부도 잘라서 그 다음날 그날은 순두부를 먹고 두부는 그 다음날 줬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숨이 죽게 하려고 그런 거였구나 백석님께 또 이것도 배웁니다 추야 일경 백석 닭이 두 회나 울었는데 안방 큰 방은 회지탄이 장등을 하고 인간들은 모두 웅성웅성 깨어있어서들 오가리며 석박이를 썰고 생강에 파에 청각에 마늘을 다지고 시래기 삶는 훈훈한 방 안에는 양념 냄새가 싱싱도하다 밖에는 어디서 물새가 오는데 토방에선 햇콩 두부가 고요히 숨이 들어갔다 햇콩 두부가 고요히 숨이 들어갔다 이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고 모든 일이 평탄하게 잘 안전하게 그렇게 되시길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4 5 15 6 아멘